맞습니다. 이제 10년 전 일이 불거졌습니다. 2008년이었고요. 당시 이제 씨가 출연하던 한 프로그램에 회식이 있었는데 이때 노래방 회식이 있었다고 그래요. 그런데 여기서 스태프 2명에게 추행을 성추행을 했고 당시 1명한테는 사과를 했는데 PD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그 1명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 1명이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걸 이제 10년 만에 이번에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사실은 김생민 씨가 보도는 4월 2일에 됐지만 4월 21일에 이 당사자를 만나서 눈물 흘리면서 사과도 했고 또 대중에게도 알렸어요. 그때 당시에 내가 미처 그 상대가 상처받은 걸 몰랐다.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야 알게 됐고 사과했다.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사실이 바로 김현욱 씨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정말 26년 만에 겨우 찾아온 제1의 전성기였잖아요. 방송계에서 김생민 씨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꾸준히 진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을 해봤잖아요. 그런데 최근에서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고 각광받는 그야말로 제1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던 것인데 92년도 데뷔거든요. 26년 만에 찾아온 첫 전성기를 이렇게 좀 아쉬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은 김생민 씨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절약하는 이미지. 돈은 쓰지 않는 것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절약하면서 성실한 이미지가 있었고요. 특히 그 돈을 모으는 재테크 방법에 있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떤 투기식 방법이 아니라 정말 차곡차곡 저축하는 또 적금하는 그런 이미지를 또 심어줘서요. 흔히들 통장 요정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. 김생민 씨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욜로라든지 요즘 돈을 좀 쓰자라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을 때 김생민 씨가 단호하게 유행어도 만들었죠. 스튜픽 이런 유행어도 만들었고 절약 잘 아시는 분들한테 그레이트 이라는 칭찬도 해주면서 정말 좋은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아쉽게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김생민 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제적 철학은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